안녕하세요 송정혜 전능민입니다. 제가 야심한 밤에 또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야심한 밤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심한 밤에 여기로 가도 길 나오거든요 여기로 가도 길 나옵니다 숟땅 팔찌 또 다른 홀화시 하나 켜볼게요 또 다른 홀화시 한번 켜볼게요 이것도 괜찮지 요거는 열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네모나게 안나오고 상당히 밝죠? 오늘 열로 가볼거에요 열로는 나올 때 나올 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수마을 쪽으로 공수마을 산에 왔어요 열로 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공수마을 사냅니다 공수마을 사냅니다 공수마을 사냅니다 저쪽 개바위까지 위탈이거든요 저쪽이 엎수로 몰려나가죠 고정하기도 하죠 공수마을 사냅니다 공수마을 사냅니다 공수 RUSSAS 공수 흠 흠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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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르바이트 저 빨간 에잇대, 사람소리 난. 저 빨간 데, 낚시하는가 봐요. 아 빨간 데 에잇대, 낚시. 산소 낫죠 또 가봅시다 흐흐흐 따라리라리라리라라 아아 일찍 일상은 아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로 가야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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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흐흐흐흐 흐흐흐 ustered 흐흐흐 bounces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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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라 안라 컴퓨터 일찍 안라 아apping 제일 RAM BAM에 제가 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게 이 지도를 하구 하하 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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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화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빠이빠이